에이딘 이거 돼요. 안녕. 그만해. 좀 그만해. 아니 친해져야지. 자 찬성 왔어요? 1, 2, 3, stop. 택업 생각해 택업. 자 해봐요. 짜잔 이거. 몇 명 있어 몇 명 있어. 이거 진짜로.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좋아한대. 형안들이 노래 부를 때 이거 자꾸 불러요. 이거. 이거 자꾸 부르잖아요. 마이크. 형들은 마이크 잡고 이거라도. 마이크 잡고 이걸 부르잖아요. I'll be back. 노래. 이거는 뭐예요? 마이크. 웨이슨이 게임할 때 뭐예요? 뭘로 해요? 맛있어. 웨이슨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거. 소콜라고. 맞아 맞아요. 맞다 진짜. 맞다 진짜.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메이슨 친구 왔어. 메이슨 좋아하는 거. 메이슨. 깜짝이야. 우와. 딸소. 뉴. 딸소? 딸소. 비슷해. 메이슨 친구 왔어. 메이슨 좋아하는 거. 메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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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너. 괴물이야. 괴물이야. 아. 잠시만. 나한테 Finance 해야지. 너가 괴물 som одну 생기고 해 봐. 괴인 X바. 모른 Mig운 아니고 다른 거 다른거. 괴물. 괴물. 괴물 말고. 다른 같잖아. 괴물. 다시 다시 해줘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거에요 바이크 작은거 작은거 놀이터 있는거 놀이터 있는거 구내 구내? 메이슨 머리 깎으러 갈 때 깎으러 가는데요 어디가요? 머리 깎으러 갑니다 그 이름 뭐에요? 문 메이슨 문 메이슨이래요? 3 3 2 1 4 6개 마셨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거 네 제가 놀랍게도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않아요 네 제가 놀랍게도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않아요 제가 사실 동심 속에 살고 있는 남자 우피견이거든요 아니 진짜 웃긴게 머리 자르는거 하니까 나 머리 잘랐는데 난 뭐지? 문 메이슨 야 내가 하면 디노소하고 네가 하면 왜 몬스터냐? 아 진짜 넌 몬스터야 클래식과 피크닉 현대캐피탈만이 가능한 조합 파크콘서트 그 두번째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조수미 파크콘서트 변하고 싶은데 좀 어렵잖아요 피부만 바꿔보세요 헤라 에이자웨이 써보면 뭘 해도 예쁠거에요 나의 헤라 김수연 해외에서 데이터 막 쓰네? 겁도 없이 하루종일 국내처럼 써도 데이터 완전 무제한 만티로밍 원패스 미남의 스킨푸드 내가 블랙슈가 한다고 하면 여자들은 그런다 피부에 좋은 푸드 남자도 쓰고 싶단 말이지 푸드의 정직함을 믿으니까 스킨푸드 미공개 엑스파이 넘버4 성실한 아이돌 2PM 의욕의 시뮬레이션 미공개 엑스파이 넘버4 자 정말 2PM이 성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미공개 영상입니다 사실 2PM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석 확인하고 재미없음 안하고 사실 저희 2PM이 정말 많은 게임들을 했잖아요 이영 넘치는 찬흥형의 뒷모습을 한번 만나봐도 될 것 같은데요 섹시한 남자 오디션에서 양동이 물패스 그래서 제가 사기친다리죠 첫번째 게임 말이죠 양동이 물패스 양동이가 3개의 주어집니다 그거를 정말 공패스하듯이 패스를 하셔가지고요 출발지점에서 마지막 지점까지 누가 더 많이 옮기네 일단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위로 좀 더 올려주세요 5,6,7,8 탱윤아 잠깐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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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아 깔아놔 야 탱윤아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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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요 제가 움직이면 안했죠 움직이면 안했죠 다시 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규칙을 다 지켜요 5,6,7,8 자 패스 패스 야 탱윤아 야 탱윤아 야 탱윤아 야 탱윤아 자 통장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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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신나게 물놀이 하듯이 물놀이 하듯이 Auth für anced 아이 앞에 muscle 섹시해 좋아 좋아! 잘해! 여기 물 다 떨어졌어 비결아 빨리! 물이 없다며 물 빨리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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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결아 물 다 썼어? 이게 뭐하니? 물 뭐야 진짜 반수범이다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의 세계 최고의 지저분한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섹시해 보여요 섹시해 섹시해 고 땡 고 땡 고가 3위를 해줘야지 한참 성공 아니 고 땡 일단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허리 숨을 중반이라서요 쿨한 남자 에디션에서 백초 배구공 사수 이건 개인적으로 부끄러워요 저도 저번에 재미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못해서 너무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배구공을 했었을 때 그때 좀 놀랬었잖아요 배구공을 꺼낸 순간 왜냐 2PM은 볼링은 자신있지만 다른 구기종목들은 자신있죠 볼링 자신있다고요? 볼링 자신있죠 축구농 평균 몇점 나오는데요? 400 거짓말 하지마 400점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거짓말 하니 얘가 나한테 가르쳤어 방송에서 거짓말 하지마 그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쳐 자기는 야 방송에 대놓고 다닌 야 얘기 좀 들어 너 구기종목 처음부터 다시 말해 그럼 구기종목 말고 무슨 나대하고 구기 구기에 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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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말이죠 원을 둘러싸서 이제 배구게임을 통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죠 기회가 세 번 주어집니다 성공하냐 많냐 백초를 겪느냐 많냐 못 알아냈겠어요 제대로 설명해주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됐습니다 저는 이 배구게임을 통해서 진정한 큰아남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정말 저기요 저 제안 하나 할게요 왜요 지금 팬티 안에 얼음이 들어갔습니다 저도요 너무 힘듭니다 이 점 쪼그만 보내주세요 큰아남 야 배구하면 또 나아지 2배구 2배구 줘봐 왼손합니다 왼손합니다 탈락 200 탈락이지 여기 카메라까지 있는데 살살해 살짝 2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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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구 1배구 일단 여기 몇 세 조금 더 해보자 1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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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들 아 야 뭐 게임하자 팀워크를 하자니까 진짜 5 으 으 일 recreational 혓하라 Ste compar 야 아 하핡 해봐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무슨 배구야 진짜로 진짜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진짜로 할게요